도내 에이지 검사 양성률이 2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에이지 검사 219건 가운데 양성은 41건으로 18.7%에 달했고 박테리아 감염증인 CRE 양성률은 무려 91.6%를 기록했습니다.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책에 몰두하다 보니 기타 법정 전염병 관리에 소홀했다며 예방과 홍보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